자, 이렇게 해서 행복한게 끝! 어, 그렇지! 조건부 합의 조건부 합의 조건부 합의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데파이, 데파이 무조건 데파이 무조건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방출 방출시킬까 지금 지금 4천유로 부족하니까 테일러 방출 어차피 안씁니다 왼쪽에 브라보라 베르나트 있고 잘 팔리지도 않아 잘 팔리지도 않고 위약금 얼마 28만 7천 아 얼마 안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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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됐다 오늘은 멋진 하루였습니다 이 클럽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이기는 겁니다 준비를 끝났습니다 정상에서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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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퀘스트 이제 쉬어라 아 미안하다 아 아 씨 종료 이제 할거 없어요 저희 아니 누구야 센터팩 근데 굳이 교체자원 필요하나 얘 데리고 오면 되잖아 폐잘라 아니 지금 이정료 저렇게 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그냥 즉시전력으로 오버럭 81짜리 센터팩 데리고 오는게 나아 더 저렴하게 오케이 돈생겼다 그 다음에 바로 저 펫젤라 데리고 오자 아이 아니 저 그만큼 돈이 없어요 아니 어 로튼 팔리나 오 어 오 어 취 Rah 하 아 아 조금 널널 해셨는데 그러면? 다시 마지막 봅시다 고 cos 딱 한 명 나온네 누구냐? 라모스인가? 고! 이야 아씨 잠깐만 위약금을 전액지불한다면 팀과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어? 아 그래? 그냥 이게 낫겠다 어 이게 낫겠어 이걸로 갑니다 아 괜찮았던거 같아 아 수비 라인에 오우 오우 야야 야아아아 와아아아 아까 그 산손 그게 끝났나요? 아 그 협상 없어졌구나 그래 중미 괜찮아 어 데파이 번리 현시회에선 바르셀로나 간 이 친구가 흐흐흐흐흐흐 이세계에선 전시즌 강등권 팀에 아 전전시즌이구나 뭔가 우리팀 애들 어디서 한번씩 들어본 애들이야 어 이름값 아아 이게 남자의 팀이야 수비가 상당히 빡빡하네 크로스 좀 올려야겠는데? 중앙공격으로 안되겠는데? 사이드로 좀 빼줘야겠다 요비 요 헛발지 수비 보자 수비 아 안드레센 좋아요 한번 더 아케 아 좋아요 든든합니다 하하 이건 또 뭐죠? 축구가 좀 귀찮아졌나 갑자기? 전혀 안밀리는데 우리 잠깐 수비 조직력을 확인하기 위한 약간 밀리는걸지도 어머 잠깐만요 어머어머 안되지 아아케 좋아 대파이 대파이 아 아 크로스도 더 딱으로 오는데 꼴이 안나오네 에잉? 아 역시 아주문이 필요하구만 네 데파이 잘봤습니다 예 아 아 아니면 대파이랑 아주문이랑 둘이 한번 해볼까? 오 졌다 졌다 역시 아주문 역시 아주문 아 아아 지루해가지 우아 아아 와아 아직 우리꺼 아 이거 비기면 안되는데 지금 우리 5등이네 야 이 새끼야 내비 두지 아아 안되리쌤 아 좋아요 확실히 뭔가 제공권이라던가 뭔가 그 수비의 안정감 자체가 확 좋아지긴 했어 느낌 온다 아케 아아 아케 안데르센 좋네 조합이 데파이 가보자 데파이 줘라 아니 아아 하아 와 좋아요 아케 수비는 충분히 봤다 이제 공격도 좀 보자 데파이 좀 보여줘라 좀 보자 이제 그래 가자 데파이 아트문 좀 보자 이제 그래 가자 데파이 아트문 역시 역시 아아 맥릴 잘 돌았다 오 데파이 어시스트 까지 야 이걸 왼발로 그냥 논스톱으로 때리는데 들어가네 데파이 아 중본을 안받고 아 아 아 안데르센 좋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수비가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어졌어 어 데파이 데파이 잘 내려와가지고 딱 공 받아주고 어 딱 연결하고 느낌 있어 아 재밌었다 좋았다 토트넘 추락하고 있죠 아니 상위권 승점 차이가 진짜 얼마 안난다 이거 아 데파이를 선발로 둬야되나 아니 우리는 맥릴이지 이 번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맥릴이랑 니포프 있어서 번리의 근본은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싹 갈아벗지만 쟤네들 빼고는 상대가 5백이라 좀 더 공격적으로 공격을 측면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 아 아 좋았다 아니 이번에 서로 영입한 센터백이랑 풋백애들 수비 잘한다니까 와 아주문 아주문 은디디한테 안 밀려 맥릴 후반전에 들어가자 어 좋아요 어 이게 되네 와 잘 버틴다 와 등딱이 오 뭐야 서윤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됐다 아 아 얘네 진짜 수비 너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뚫느냐가 아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강팀답게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게 강 어 뭐야 어 아깝이 맥릴 혼자 와 아 아 아 아 아 상대가 이렇게 페널티박스 안에서 농서 아니 근데 마지막 저 아주문의 수비는 아 좀 베르나트 지지면 안돼 그렇지 좋았다 이제 이제 가야돼 여기서 이제 해줘야돼 템포를 죽이면 안돼 템포를 죽이면 안돼 아 뭐 아 들어가 쉬어라 아 오케이 아 이것도 우승부대겠는데 하도 걸어잠구니까 아 축구 진짜 족같이 하네 아 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보자 유동적으로 더 주문할건 없고 그냥 거기까지 일단 좀 더 유기적인 그런 연계가 필요해 지금 계속 공간 창출하면서 공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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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수비수 그렇지 됐다 됐다 수비수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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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장 명장 이거지 내가 바라던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데파이 좋았다 데파이 잘 넣었다니까 됐다 됐다 이제 수고해라 됐다 이거 한번 뚫었으면 됐어 이제 레스터 수고해라 예 라인 내립니다 예 들어가시고 얘네도 이제 공격하겠지 자연스럽게 또 공간 나올거야 얘네도 급해져갖고 한골 먹여가지고 우리가 굳이 공격 공격적으로 계속 할 필요 없어 아 씨 어 그리고 좀 많이 나오네 이러면 또 이제 하프스페이스 공간 나오거든요 나이스 잘 전하는 줄 알았다 아 까비 여기는 역습만 조심하면 돼 빨리 붙어주고 빨리 붙어주고 안되지 어림없죠 요런거 맞죠? 그렇지 슈팅각이 없죠 안되지 안되지 야 빨리 붙어야돼 빨리 붙.. 아주 어림도 없는 중거리 슛이었다 아 천천히 해 릴렉스 하면서 어 주고받으면서 마무리하자 그렇지 이게 감독의 역량이다 어 아 요비치 근데 골을 잘 넣냐 이렇게 아 이 친구 살아나네 맨시티랑 맨시티랑 우리랑 승점 5점 차이밖에 안 나 쟤네가 쟤네가 한번 비기고 한번 지고 이러면은 금방 따라잡혀 지금 뉴캐슬? 오케이 근데 자근자근 씹어먹어 주겠어 433이네 상당히 공격적인데 포메이션이 견제를 조금 사이드를 많이 견제를 해줘야될 것 같네 뉴캐슬 정도면 아 당연히 승리지 어 나일스하고 이제 계속 오 잘 줬다 좋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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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씨 아 씨 중앙 줘버려도 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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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우와 어 되나 되나 오 됐다 하 와 아니 이거는 아 결정력 너무 아쉬운데 갑자기 디립을 해서 대파이랑 비슷하 좋았다 그런거 그런거 우와 좋아요 그래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 아 아아아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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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엘링톤 아 제발 아 체력이 많이 없어 아 뒤에 줘 뒤에 줘 뒤에 주지 어 어 어 어 아니죠 꼴대 누가 옮겼어 도대체 아 왜케 안들어가 아 아 아 아 와 씨 이게 축구지 아 슈팅 8번 유효슈팅에 두개밖에 없어 그냥 난사했어 난사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FA컵이라도 우승하자 하하핳 리버풀 저번에 오리기한테 털린거 아직도 뼈가 아픕니다 좀 수비적으로 해보자 역습축구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시도해볼게 어 어 새롭게 뭘 자꾸 맹장병이래 어 맹장 터지고싶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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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 진짜 빡세다 이야 어우 매서운 크로스 하나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수비 숫자가 많아가지고 경고하죠 아직은 아 아 까비 아 뭐냐 뭐냐 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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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가자 야 야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뭐하냐 이거 역습이 안되는데 망했다 역습이 안된다 역습이 안된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역습이 맞나 아 이거 하루종일 뚝 감았고 끝나겠는데 이러다 어 어 어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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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좋아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이래서 역습을 하면 안돼 이 게임에서는 애들이 똥패스 뿌려 자꾸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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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반대위크 이겨 제발 됐다 아줌 아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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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반대위크 이겨 제발 됐다 아줌 아줌 이게 되네 아 대파이 패스 좋았다 반대위크 아무것도 못하죠 아줌은 나이스 아 전환패스 좋았다 감탄하게 눈이 아 나이스 와 워드 나이스 웬일이냐 아줌 오 대략 설마 설마 가자 데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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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야 야 데파이를 데리고 온 줄 알았더니 스털링이었나 이거 야 이건 아 아 이거 나도 먹겠다 아 까지 어 만에 들어왔네 응 안 되죠 들어가 됐다 됐다 이게 역습이지 한 번 더 아즈 아 아 아 두 번은 안된다 이건가 반대위크 아 살짝 어 살짝 벽 느꼈어 나이스 아 근데 데파이 역습이 괜찮은데 진짜 물론 골은 놓쳤지만 그래도 저런 플레이가 괜찮네 오 야 드리블 너무 좋았다 이게 연결된다고 약간 축구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씩 그치 도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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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와켓 나이스 와우 호우 야 와켓 임마 어 그래 임마 뭐지 비싼돈 들여서 데리고 왔으면 그정돈 해줘야지 맨스티에서 아 아 급합니다 예 아놀드에서 주황칸셀루 야 얘네 미쳤냐 아니 사이드백이 아 미쳤는데 무슨 아놀드 서브가 주황칸셀루야 야 우리 하나 줘라 아니 어어 어어 칸셀루 어어 어어 오씨 어 반데이크 공격하다 미쳤냐 작정했네 이새끼들이고 반데이크 반데이크 아니 반데이크가 슈팅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 오히려 우리가 좋은거 같은데 나이스 어 와아 굿수비 됐다 좀만 더 버티 얘들아 화이팅 좀만 더 버티자 제발 올이기 조심했대 올이기 오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잘먹는다 잘먹는다 이거지 그렇지 됐다 됐다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지렸다 이게 감독이다 아 아 이씨 이게 되네 하하 하하 데파이가 놓친것 좀 아깝다는데 데파이가 넣었으면 완벽한 승리였는데 흠 아 누가 올라오냐 맨유랑 맨시티가 올라오나 맨유 맨시티 번리 에버튼이야 아 또 하필 맨유가 올라오네 젠장 쯧 우리 4강에서 누구 만나 아 하필 또 맨유네 아 이 게임 진짜 맨유가 너무 세 으응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wherever 헤어어 쭈